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빵인에서 산 여러가지 식빵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쫄깃한 탕종식빵이에요 아주 쫄깃한 맛이에요 먹어도 맛잘요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엉덩이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침뺵이 정말 쫄깃하고 고소한 우유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트리플 치즈 폭탄이에요 와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치즈 맛이 정말 진해요 와 진짜 맛있어 모타렐라 치즈가 들어간 것도 더 좋아요 음.. 아.. 선생님은 치즈가 조금 더 좋아요 이거는 소보루 식빵입니다 안에 소보루가 뭉쳐져 있어서 진짜 고소해요 정말 율무차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다 으깨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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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겉부분도 바삭해서 진짜 맛있어요 ㅎㅎㅎㅎ 겉부분도 바삭해서 진짜 맛있어요 딱 맛있게 집에서 간장에 찍어먹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서 네,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었음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을까 이 겉은 막이 남기면 너무 맛있어졌어요 오늘의 시절은 매일이 더 맛있게 먹어요 말차그림 식빵입니다 말차가 정말 진해요 쌉싸름한 느낌이 잘 듭니다 베이크를 뚜껑 야묘 안에 크림치즈도 들어있어요 처음 치즈는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크림치즈에 lanet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보로 식빵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코스코스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게 말아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쥐어먹는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안 보여요 전체적으로 오빨이 다 쫄깃쫄깃해요 전체적으로 오빨이 다 쫄깃쫄깃해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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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잔뜩 들어있어도 별로 느끼하지 않아요 치즈가 잔뜩 들어있어도 별로 느끼하지 않아요 치즈가 잔뜩 들어있어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잔뜩 들어있어요 치즈가 잔뜩 들어있어요 초콜릿 초콜릿과 고소한 맛 초콜릿 초콜릿 이날은 저번에 다 먹을게요 더 맛있 어느정도 먹을게요 참기름을 잘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소스로요 소스는 오늘날 하루올려예요 맛은 오늘의 goodbye 좀 더 맛나요 더 맛있어서 밥이랑 먹었겠죠? 오징어 사과만로 오징어 롤라잌 롤라잌 치즈 어깨 치즈 웅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짭짤!! 기본빵도 정말 맛있어 기본빵도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! 저는 아삭아삭 맛있다! 저는 아삭아삭 undert끝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